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더 나아가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2, 3, 7 치유 서밋으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생명운동이 개인과 만남, 가정, 경제와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 이 시간 각자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개인 25, 교회 25, 그리고 현장 25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만은 오늘 수요 예배가 되어지도록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탄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시간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순례자로, 더 나아가 약속하신 세계복음하에 언약을 이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경적 이 복음 가지고 휴스턴을 살릴 모델적인 마가이다락방의 축복이, 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더 나아가 로마 보고마 했던 그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2, 3, 7을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병든자들이 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치유의 교회로 하나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방인의 뜰이, 또 기도의 뜰이, 더 나아가 아이들의 뜰이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실제적인 말숨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인마다 살아나는 말숨운동, 만나는 자를 살리는 말숨운동,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말숨운동, 그리고 경제와 지역의 산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 지역마다 성경적인 말숨운동의 축복을 통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비된 영혼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참 70인의 축복, 70제자, 70현장, 70현장 나라와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하나님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수요예배로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개인 25의 성취가, 또 교회 25의 성취가, 더 나아가 현장 25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밤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18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함께 천천히 우리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구원다움으로 가장 큰 축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 키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응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성도들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받는 응답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응답들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의 필요로 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그게 정말 응답이 맞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역시 뭐냐면 응답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말씀, 새가족이든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기도신자이든지 간에 기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we can reestablish the blessing of prayer whether we are long-standing believers or new believers.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So, what works arise as a child of God who receives salvation are praying?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This is the faith that we should possess.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첫째,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곧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가보검 1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도둑놈의 자녀도 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도둑놈이 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누구냐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고 얼만큼 여러분이 누리고 있나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와 그 응답을 받은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현장이었어요. 이곳에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었어요. 또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초대교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문제와 핍박이 오든지 공통점이 뭐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0년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 가셨거든요. 특히 전도자 바울이 모든 사역에 앞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역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역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시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저는 보금운동 또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에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운동을 계속 참여하고 또 전도자 윤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기도 소리를 제가 귀를 우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자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막힌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교권과 인본주의가 무너지기를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사송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흑암은 꺾는 것은 봤는데 천사의 동원을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주의 천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정말 구약과 신약에 무수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도 모자라겠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주의 사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기야 19장 35절에 히시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이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신이 송장이 되었다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했냐는 거죠. 성경에는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에게 역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권과 인본주의가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를 통해 또 교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지금 전도와 선교회문을 막고 있나요? 이때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교권주의자들을 또 모든 흑암 세력들을 결박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한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 누가 역사였냐? 바로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묶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니가 누구냐? 천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가 보금운동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갇혀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냐? 천사였어요. 결국 천사의 역할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성도의 기도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 하심을 믿으세요. 두번째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번째 기도할 때마다 불신앙 곧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많은 염려가 물론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심어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사탄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결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흑암이 걷기고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기다리면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누가 보고 18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는 한 과부가 자신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구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원수들에게 행한 이 원난들을 풀어달라고 계속 강청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떠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현장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강한 자 사탄이 잡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을 그 현장을 장악한 사탄을 꺾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 기적 그리고 해답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특히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시험 들면 우리가 여러가지로 힘들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모든 위기, 모든 시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 비밀, 그 비밀, 그 기적, 그 해답과 응답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빌리포서 4장 7절에 응답이 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네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뭐냐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으라니까요. 지난 지난 한 주간 강단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구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는 원죄 사탄 지옥 배경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왜 고통이 오는지 근본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두려움과 책임 전가를 통해서 계속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불신자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란 하나님 자녀에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설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를 통해 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주신 불신자에서부터 능력 있는 신자까지의 메시지가 여러분 정리가 됐다면 그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본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메시지 안 들어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과 깨달음을 따라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되는데 여전히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안 된다고 몸부림 여러분 분명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돼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하신 다는 메시지 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분명히 붙잡고 제일 먼저 기도 시작할 때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번째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두번째로는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정해진 정시 기도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들은 낮에 밤에 아침에 하는 그들만의 기도 습관이 있거든요. 심지어 다른 종교 단체들도 다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역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 자녀요 말씀의 메시지가 정리됐다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한번 기도 해보세요. 대표적인 예중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역사지요. 또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평상시 하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얼고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자 바울은 모든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뭐냐 기도처였어요. 자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역사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앞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먼저 현장 속에 있는 흑암과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답을 얻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가보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는 갈급한 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었어요. 보세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할 장소를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분주한 생활 속에 있다 보면 사실은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조금이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는요 그 일하다가 기도할 시간만 되면 아무도 오지 않는 비상구 근처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아무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곳에서 기도 수첩이든지 말씀도 찾고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전도운동 하면서 들었던 예중에 하나 있지 않아요? 군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쫄병이 군생을 하면서 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는 아무도 구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중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장실 가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아니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은 꼭 화장실 가면 너무 늦게 온다면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People would say that he goes to the restroom so often and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him to come back. 그 remnant 가 결국 군보고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여러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또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줌으로 우리가 비대면 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끝나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한 번 한 주간 의 메시지 또 나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붙잡고 짧게라도 한번 기도 해 보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 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 하셨어요.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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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자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 입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느 가정신방 하면서 그 성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본인이 참 바쁘지 않냐. 하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지 않냐. 가문 보고말을 위해서 부모님께 부탁해라.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해라.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복음 가진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리고 흑암 세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세계보고마라고 하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들어와 있어요. 나 우리 교회 여기에만 제한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복원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얼마든지 세계보고마를 기도할 수 있다니깐요. 그래서 정말 2023년도에 진짜 여러분 기도 회복하길 바라요. 또 세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초등학교에는 기도로 현장을 바꿨어요. 전도자들은 기도로 세계보고마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 중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와 후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 하죠. 특히 여러분 재직들이 정말 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일이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교회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교회일을 감당 못합니다. 재직일수록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녁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이 재직 수련회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먼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중요한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교회 현장에서 꼭 응답받길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활동하며 흑암 저주가 묶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마가의 나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휴스턴 지역만이 아니라 텍사스와 미국 중남미를 포함한 전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특히 내일 진행되어지는 재직 수련회에 말씀 전하실 윤목사님에게 또 말씀받는 재직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잠깐